할스만의 전시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. 일단 햇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햇번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고요.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뛸 때, 점프할 때 모든 포장을 벗고 본인의 내면에 가장 진솔한 표정이 사진에 담긴다는 설명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진솔함, 그런 표정, 이런 것들, 내면의 모습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같이 뛰고 싶은 정치인이요. 심상정 의원이요. 옛날에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당을 떠나서 마음이 통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이 굵고, 생각에 선이 같이 맞닿아 있다고 할까요?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공유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.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런 나라에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, 점핑한다는 것,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